Q. 상승수 대표, 당시혁 피디님 사실 상승수 대표, 당시혁 피디님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친구라서 그래요 똑같이 한 거야, 똑같이 와, 그 부분 진짜 저렇게까지 한다고? 진짜?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자는 것도 아니라 막 잡아봐, 피팅하는 게 되는 시간 하겠네, 되는 시간 하겠네 아, 진짜, 아, 진짜 긍정대가 너무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, 진짜 우리 대표님들이 상처를 안 받지 않아요 상처가 다니는 순간들이 많은데 말을 못 하는 거군요 아, 그렇구나 저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형이라고요? 응, 코 깨는 거 같은데? 아, 올라가서 술 더 먹자 아, 잔잔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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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하dem 고기 땅 피팅 los Ay 땅 아ка 참아 놀아 흔 저 any 이건 sur